경북이 지난 여름휴가 여행지 점유율 조사에서 전국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행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여름휴가 기간 1박 이상 여행을 다녀온 2만 7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 점유율에서 경북이 9%로 강원 22%, 제주 13%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. 경북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습니다.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는 서귀포와 제주, 강릉, 속초에 이어 경북에선 경주가 전국 5번째로 여름휴가를 많이 온 곳으로 나타났습니다.